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현실에 부딪혀 꿈에 그치고 말 때가 있죠. 3명 대의 한 학생위원회가 고등학생의 꿈을 밀어주기 위한 꿈실현 장학금 활동을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3인 서혁철 학생은 얼마 전 한 대기업 프로그래밍 공모전 본선에 올랐습니다. 직접 만든 게임을 출시하는 게 목표인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고민인 예비 게임 개발자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목표지만 꼭 프로그래머로만 저를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게임 개발자 또는 뭔가 엔터테인먼트 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 케이팝 댄서가 꿈인 타인빈 학생은 전문 강습을 받고 싶어도 학원비 부담에 홀로 연습합니다. 학원이 필요해요. 학원이 선생님 있고 같이 연습해야 돼요. 여기서 주문 잘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명대학교 학생위원회, 밀어주는 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밀어주는 위원회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주변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꿈을 꾸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들의 꿈을 신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꿈 실현 장학금을 신청한 고등학생은 347명. 이 중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19명이 학생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됐습니다.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은 총장이 전액 사비로 지원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몸담은 교육자로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큰 의미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에 선정된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매력적인 책 같은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선물 같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꿈에 한 발 더 디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지가 꿈을 현실로 피어나게 하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